안녕하세요 이번 히어로란도 요새 1일 오프 되면 MC를 맡게 된 30위 중급층 이윤영입니다 저 MC를 지금 처음 하게 돼서 많이 떨리는데 이여씨는 어때요? 저도 첫 MC랑 그런지 너무 많이 떨려요 그래도 저희가 여신이 한 번 해보는 게 있죠? 맞아요 거기다 올해는 동년 여름 진기 공연과는 다르게 2일 오프로 공연을 하게 됐잖아요 호프인 만큼 다 같이 편안하게 즐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회장님의 인사말을 듣고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회장님이 얼마나 쓸 수 있고 재미있게 시작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뮤비 회장 이동훈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색다르게 공연을 하고 싶어서 1일 오프 겸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노력과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술을 즐기고 계시는데 술을 즐기고 계시는데 많이 돈이 많이 사니까 설명을 시켰는데 많이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er vu pratic MBER 13 16 15 15 감사합니다.